지난 4일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먼저 개막식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죠. 개막식에 상영된 영상에는 김치, 한옥, 강강술래, 상모돌리기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동계올림픽에 한국 문화가 웬 말이냐 어떤 취지와 의도로 연출된 건지 저희 디스 이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입장 주겠다, 입장 보냈더니 답을 못할 수도 있다, 기다려봐라 하더니 결국 8일 오후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 국민들 분노를 좀 가라앉히려는 의도였을까요? 혹시나 화해 제스처? 어떤 내용이고 속내는 뭔지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먼저 중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 원문부터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중국 조선족 대표가 민족 의상을 입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일에 대해 억측과 비난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한복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죠. 중국 조선족의 민족 의상,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조선족의 민족 의상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애써 외면하는 건지 지금의 논란에 대해 한국 일부 언론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부추기는 억측과 비난이라니 우리 국민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많은 SNS상 분노와 댓글들은 못 보셨나 보죠?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 특히 중국 조선족들이 매우 불만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문화 공정은 자기네가 해놓고 조선족과 우리 국민들 이간질시키는 모양새죠. 실제로 찾아보니 조선족인 박광성 운남민족대 교수는 주최국의 취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부정적 여럿몰이에 나선 것은 한국 사회에 왜곡되고 모순된 심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네티즌의 분노는 언론이 부추긴 것이고 중국 네티즌들의 화를 얘기하죠. 입장이 뒤바뀐 것 같은데요.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주최국의 취지를 멋대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나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취지라는 건지 궁금해지죠. 중국 대사관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의 다민족 국가고 각 민족 대표들이 민족 의상을 입고 국가 중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자 권리다. 그러니까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동계올림픽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 조선족과 한반도 남북 양측은 같은 혈통을 가졌으며 복식을 포함한 공통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으로 문화공정, 문화약탈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즉 한국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 조선족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니꺼 내꺼 할 게 아니다. 뿌리와 기원은 한국이다. 끝까지 그런 말은 안 하죠. 입장문에서 표현한 것을 봤을 때는요. 한국이 원조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져있다라는 게 제일 아쉽고요. 문장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두리뭉실하게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한 거는 사실이고요. 이런 문화가 한반도의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조선족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화공정의 여지를 남기기 위함이지 이것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온전히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흐름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문화공정 그 흐름입니다. 타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을 자신의 민족으로 흡수해서 본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인 것처럼 만드는 시도 바이도에서 한복의 기원 한푸라고 했었잖아요. 아리랑 상모돌리기 다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서요. 다 해온 역사가 있으니 국민들이 화가 난 거고 언론도 기사를 쓴 거겠죠. 이걸 순전히 오해 억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선 나중을 위해 외교적 문서로 원조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일 수도 있죠.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측에서요. 비공개 외교 경로로 한복은 명백한 한국과 한민족 전통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 입장을 다시 볼까요? 갸우뚱하게 됩니다. 우리 외교부와 중국 대사관 측 입장 온도 차가 있죠. 중국 정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측 외교부에 전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진정으로 한복이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발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 정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이 한복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 문화공정 취재를 해왔던 입장에서 볼 때요. 중국이 이런 일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보기 드문 일이긴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이유를 들어볼까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입장을 발표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이런 한복공정과 편파판정에 관련돼서 한국 내 여론이 반중경소로 굉장히 크게 치달아 있다.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수부러트리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신에서 문화약탈국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전 세계 낙인시킬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전 세계적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을 때 전 세계에 중국이 문화약탈국으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 한국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의도가 어찌 됐든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한복문화공정 논란에는 한국언론 탓 다음 날엔 베이징올림픽 편파판정 논란에 대한 입장에선 한국언론과 정치인 탓 언론과 정치인이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 엄중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마치 오해고 우리가 과민하다는 듯하죠. 글쎄요. 이럴 때 우리는 안 하는 입만 못하다. 라고 하죠. 작년 11월 한 대학 조사를 보죠. 2018년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한중일 국가 호감도 5점 만점에 중국에 대한 호감도 2.14점 일본에 대한 호감도 2.83점 이미 반일 정서보다도 반중 정서가 컸다는 거죠. 오히려 올림픽을 계기로 불공정한 거 못 보는 2030 세대들 반중 정서에 더 불을 붙인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건 중국 대사관이 하루 뒤 황대원 선수가 이 모든 역경을 딛고 금메달을 땄을 때는 축하한다 입장을 또 냈다는 겁니다. 병주고 약주고인 건지 참 입장 표명의 흐름도 특이합니다. 미움은 받기 싫은데 그렇다고 잘못도 인정하기 싫다?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하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정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문화 관련 논쟁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오고 있으며 중국 측에 대해서는 특히 고유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이러한 관련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칠리 외교도 중요하고 국가 간 관계 잘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것은 우리 거라고 좀 할 말은 합시다. 오늘 디스 이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제보 메일은 항상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